Q. 꽃받아야대의 꽃받아야대 Q. 꽃받아야대의 꽃받아야대의 꽃받아야대 Q. 꽃받아야대의 꽃받아야대의 꽃받아야대 주고 싶지 않아. 어? 왜요? 5% 5% 밖에 안돼요? 너무 고생을 시켜가지고요. 아니 우리 그 여행객들 보면은 단체로 가면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. 뭐 큰 버스든 작은 버스든 대고 운신전 앞에다 대놓으면은 거기서 밥 먹으러 들어갔고 또 관광지 같은데 올라가서 올라갈 때도 어느 정도 거리에 세워먹고 거기서 올라가고 이거는 이선희가 밥 짓고 오는데 난 평생 나와서 밥 먹으러 가면서 전체를 한 구간 걸어가 보기 처음이야. 아니 밥 먹으러 가면 좀 낯선에다 먹으러 가면은 좀 차도 있더만 차도 안 타고 줘. 그냥 끌고 댕겨요. 무조건. 이선희는 망정이야. 아 지금 백예수 선생님 너무 힘드셔가지고 뭐 애정지수고 뭐고 아무래도 지금 관심이 없으신. 아니 여러분들 밥 먹으러 가는데 전체를 한 구간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? 전체를 타고 가지. 그걸 고려다니 꼽으라고 꼽으라고. 성질나요. 하하하하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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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